안녕하세요 예쁜남자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탕후루 준비했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과일을 탕후루루 만들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메뉴가 탕후루 준비했어요. 저는 메뉴가 탕후루 준비했어요.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매콤하고 매콤해요 꿀맛 매콤달콤달콤 매운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다. 바삭바삭 참기름 해치우자 얇게 썰어라 고기 치즈가 여기서 먹어요 치즈는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랑하고 맛있어요 치즈가 너랑 같이 먹을게요 치즈가 너랑 같이 먹을게요 치즈가 너랑 같이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 뼈에 뼈에 뼈! 아이스크림 오늘도 조심스럽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